저희가 집에 가는데 저기 봐봐 저기 상어 모양이랑 문어 모양이 있어 우리 다음에 한번 가보자 어? 어? 아 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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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날라다니는 그거 말하지? 그거야? 어 이게 보면 한 번씩 그.. 엄청 넓은 바다에서 날라다니네 덩치 엄청 크지? 어! 대략에 찔러가 있는 걸로! 어디? 어 진짜 찔리면 진짜 아프겠다 휘납 otr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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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주먹하면 어떡해니? 자, 여기 봐봐. 모래를 움직여서. 와, 봐봐. 물길이 만들어지고 있어. 와, 모래 물길이 만들어졌어. 와, 가다가 넓어지고 있어. 가다가 넓어지고 있어. 가다가 넓어지고 있어. 어? 가쳤어? 가친 곳을 다시 열어줘. 가친 곳을 다시 열어줘. 와, 산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섬 하나 만들어주세요. 섬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쁜. 섬 하나 만들어주세요. 어. 우와. 가다가 넓어지고 있어. 가친 곳을 다시 열어줘. 가친 곳을 사야될 것 같아. 물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응 엄마 이거 봐봐, 긁고 있는 거다 그러네 어? 긁고 있는 거다 그러네 응, 그러네 긁고 있는 거다 그러네 이게 높이에 따라서 바뀌나봐 상아가 갇혀있어 상아가 갇혀있어? 응 응 응 내 수학이 나면 그냥 차가워 꽃게 좀 살려줘 꽃게 얘들아 꽃게를 살려줘 꽃게야, 못 살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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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렇게 안 돼? 하하 Rebecca Rebecca Bishop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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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